1. 부활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2. 부활을 기원한다는 서경별곡의 꿈을 인류가 아직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유물들에 적용해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3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농경문 총동기이고, 다음으로는 단유세문경, 단유세문경이라는 총동거울, 그리고 세번째로는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머리에 서경볼곡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전에서 발견된 작품입니다. 남자가 나체로 고추를 세운 채 따비로 밭이랑을 일구고 있습니다. 성기가 바짝 일어서 있습니다. 가지런히 낸 밭이란가? 세워진 남자의 성기가 이 농경문 청동기를 풀 수 있는 핵심 코어입니다. 남자는 왜 성기를 세우고 있을까요? 신라 장경호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경호에는 성기를 세운 남자 앞에 나체의 여인이 엎드려 후배의 자세로 남자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세우고 싶지 않더라도 꼼짝없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주술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농경문 청동기의 남자를 보시죠. 남자는 가지런한 밭이랑을 보면서 성기를 고추세우고 있습니다. 밭이랑은 신라 장경호의 비너스와 동일한 주제입니다. 동일한 오버랩입니다. 농경문 청동기는 부활을 기원하는 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남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청동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국보 141호입니다. 논산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단유 세문경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유 세문경을 보아주십시오. 거울 뒤편입니다. 세밀한 직선과 곡선으로 다양한 문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은 농경문 청동기에서의 밭이랑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랑은 여성을 뜻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유 세문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지금도 여성들 화장의 필수 도구입니다. 거울은 가꾸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단유 세문경 역시 남자를 자극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죽은 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빌었던 제의용 도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유 세문경은 현대의 기술로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압권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장품입니다. 부활을 꿈꾸는 오스트리아 빌렌토르프의 비너스도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단유 세문경의 아름다움과 세밀함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단유 세문경은 인류가 만들어낸 부활을 상징하는 모든 예술품 중에서 단연코 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이 만들어낸 세계 초인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토록 정교한 제품 제작이 몇 사람 장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인가 하늘이 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또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세계 최상의 제품을 세계 최상의 작품을 거침없이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문자사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세계 정보와 사이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향가도 그렇습니다. 향가도 세계의 모든 노래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노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줄, 가 이 세 글자는 석영 별곡의 덩어리 보온입니다. 줄, 아, 줄, 가에서 줄 줄은 머리핏을 의미하는 안자입니다. 왕비는 머리를 빚는 등 꽃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서 떠나가는 장수왕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빚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질이라는 것은 K-POP의 포인트 안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석영 별곡을 빌렌도르프 비너스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머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유럽의 연구자들은 땅 머리, 땅은 머리이거나 모자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머리의 의미를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 모양이든 모자 모양이든 조각가는 정성껏 새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역시 장수왕비처럼 머리를 가다듬어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를 빚질하고 예쁘게 따, 돌돌 이렇게 머리에 두른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석영 별곡의 덩어리 보아, 아질, 가, 부하를 염원하며 머리를 빚질하던 장수왕비의 석영 별곡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영 별곡으로 풀어야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영 별곡으로 보면 가까이는 신라와 가야의 비너스, 대전에서 발견된 농경문 충동기 단유 세문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영 별곡으로 보게 되면 유럽의 라스코 동굴에 고추세운 남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괴베클리 테페의 남자를 이해할 수가 있고 석영 별곡으로 보면 멀리 아프리카의 이집트 피라미드와 미이라 등등등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석영 별곡은 호모 사피엔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뜻밖에도 석영 별곡은 인류문화사를 해독하게 하는 청금과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해독의 키가 석영 별곡에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향가를 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등등등 전세계 고대 문화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론을 이해해 봅시다. 향가로 일본의 만협집을 모두 풀어봅시다. 장수왕이 기마무사를 동원하여 사상 최대의 영토를 넓혔듯이 장수왕의 노래 석영 별곡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영토를 개척하러 갑시다. 향가로 본 우리 민족의 고대 문화의 특징은 매우 글로벌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단우 세문경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세계 최정상급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을 따라 세계로 나갑시다. 장수왕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TV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김정경 comedian 김영애 TV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김영애 TV의 모험은 계속됩니다.